아이여 이에요 아이여 이에요 아이여 이에요 아이여 이에요 아이여 이에요 아이여 이에요 아이여 i nbti 다 알고 계세요? 어, 그렇지 각자 nbti 아예? 요즘은 20대 초반 친구들이 만나면 너 아이여 이예 나 아이여 이야? 아이여 이에요 아이여 이예요 아이여 이예요 그 아이가 있지 끝자리 말하는 건가? 끝자리 말하는 건가? 끝자리요? 아저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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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ISNJ ISNJ요? ISNJ는 없어요 ISNJ가 있어요? ISNJ가 있어요? 아저씨 형 뭐예요? 아이 부르죠 MBTI 물어봤을 때 핸드폰 보는 사람들은 아저씨야 바로 알아요 아이가 내향형이고 E가 외향형 ISNJ 잠깐 다시 컷 아 나는 ISFP 아 저거 아 나는 ISFP 아 저거 FP 형은 IMF 형은 IMF 형은 IMF 진짜 아저씨 진짜 아저씨 진짜 아저씨 이거 봐 이건 바로 아재길이 들어갑니다 진짜 아저씨다 얘네들은 IMF을 몰라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